엘버타주 정부는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동 및 정신건강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에 6,850만 달러를 일회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돈은 운영자가 개인 보호 장비 및 인력 증가에 직면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금 사용 분류는 비계약 면허 지원 생활에 4,800만 달러, 주거 중동 및 정신건강치료 시설에 990만 달러, 가정 간호에 960만 달러, 주거 커뮤니티 호스피스에 100만 달러입니다. 케미 총리는 노인들이 엘버타에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82세이고, 입원한 사람의 25% 이상이 80세 이상이며,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였습니다. COVID-19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양노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엘버타, 캐나다 전용 및 전 세계에서 모두 일어난 사실입니다. 타일러 샨드로 보건부 장관은 노인을 위한 공동치료시설 운영자가 근로자 검진, 방문객 제한 시행, 발병 테스트, 환자 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의무 마스크 제공에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운영되는 엘버타주 전역의 시설에서 공유된다고 하였습니다.